아.. 해포서 생각되십시오 자아 나아 아이고 짤도 자아 언니 치는거 보고 해야되겠다 언니 하이소 내건가 아 내거부터 날씨 오게? 아 해포스서 생각드십시오 백십 에이프롬 맞으면 우리는 안 올라가요 아 올라갔어 살짝 올라갔어 아 근데 약간 경사가 있는지 공이 안보이네 아 켰나 아 아 아 아 아 아 근데 핑기가 꼴 올라가는거 봤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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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샷 자 오케이 오케이 이야 보기로 막았대 오케이 오케이 감사합니다 오! 아깝다 나이 없네 감사합니다 우리 다 포기하자 그냥 안 넘어있잖아 포기 포기 아 야 아 아 마이 글리다 나이스 아 아 100m 까지 보세요 11번 주세요 와 완전 벙커 지옥이네 아 저건 또 와 언니 온 잘했네 온 했나 아 저기 그라스구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너 아 아 그냥 절로 절로 갔다 오면 되는데 왼쪽 끝을 보셔요 네 보이는건 바깥인데 거의 많이는 안 먹었죠 라이 네 살짝 거의 끝만 보셔서 얘기해 주시네요 이거 세게 쳤어야 되는데 아 아 태워버리니까 휘어버리 아 아 아 아 아 저 화이트는 이 협곡 넘어와야 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뭐 뒤에 뻥크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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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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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씨 나무 안구지 여기 뭐가 아 눈에 걸러갔어 아니 스탠스 없는 렌업 해요 그냥 뺏어 쳐 아니 스탠스 안놓으면 다쳐 우와 드라이브 여기까지 왔어 아 나도 잘 갔네 벙커 조심해라 아예 몸쪽으로 가야돼 저 벙커 못 올라가 에이 그 아 와 해야 cer 단산들 벙커 많이 넣었네 어 나이스 네 스패드에 따라서 라이가 달라지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보내셔야 되요. 여기까지 보내면 여기서부터 속도가 줄어들어요. 저도 더블인데 뭐. 지금 넣으신 유커는 요만큼만 보낸다고 생각하고. 50초인가 거의 반 만. 3분에 1 보내셔도 붙인다는 마음이 괜찮아요. 좋다. 이봐 이봐 이봐. 어떻게 하니까 여기가. 요거 요거 여기까지만 시작해내도 되요. 애기 궁디 때리듯이. 그렇지. 잘했다. 오. 잘했다. 잘했다. 아니 방역만 왔으면 들어갈 뻔했네. 아깝다. 야. 여기선 똑바로 보면 돼요. 오른쪽. 오른쪽. 오르막입니다. 오르막에 오른쪽. 거의 끝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아니면 뿔 반개 바깥으로 보시면 되세요. 바깥 끝이나. 내가 저거 어떻게 말이야. 이렇게. 또다시 가질 수는 없을 듯. 오. 와... 오르막은 잘 하네. 핸디캡이 1번 이랍니다. 왜 어른인지를 잘 모르겠네, 저 뒤에가 복잡한 모양이구나 저 개미혈이 모이네 그죠? 저 나무인건데가 개미혈이 모이네 와 좋다 와 굿샷 가운데